아 늦어서 죄송합니다.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. 네 잘 뵙겠습니다. 예 반갑습니다. 예예. 안녕하십니까. 지금께서 출연 중 기장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국민의별 하겠습니다. 모두 정리한 스피를 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시작해요. 정리. 지금 경례야? 우리가 왜 경례야. 경찰은 경례인가 봐. 정리.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. 자유롭고 즐기론. 대항진국의 노동한주 영광을 빌려. 충성을 다할 것을. 굳게 하십니다. 바로. 대항진국의 노동한주 영광을 빌려. 회의 진행 시간 알면서 좀 늦어서. 정말 이장님들 죄송합니다. 오늘 날짜로. 우리 주포 파출소에. 네 분. 신임 순기형이 오셨습니다. 그리고 보다시피. 얼굴도 이렇게 좀. 보다시피 얼굴도 이렇게 좀. 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다행이고. 우리 이장님들. 우리 직원 좀 잘 이쁘게 좀. 아들처럼. 동생처럼. 아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우리는 그 진당산이라는 산이 있어가지고. 밤이고 나중고. 그 인산하시는 분들. 밤에도. 진당산을 많이 오잖아요.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. 가로등이 있는데도. 어두운 곳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.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. 손차를 좀. 자주 도로 주시면. 차들도 천천히 갈 것이고. 어두운 곳을. 안심하고. 등반할 수 있는. 계기가 되지 않을까.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. 우리 관내가. 청라면하고 경계되는 곳이. 진당산. 보령정이. 입구인데. 그 부분이. 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. 아마 어떤 분. 돌아가셨는데. 찾을 수가 없었어요. 그때를 기억한다면. 보령정에도. 우리 cctv를 하나 달려고. 추진 중에 있는데. 시외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거기다 cctv를 하나 달아놓고. 우리 직원들도. 시간 날 때마다. 특히나. 야간에. 한 번씩 돌 수 있도록. 그렇게 한번 제가 조치하겠습니다. 보령정에 cctv를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그 마을회관에. 어르신들이 드시라고. 음료수. 맥주. 소주. 이런 걸 제가. 백강구호에다가. 고강을 많이 해놨었는데. 가져가자. 가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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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. 가득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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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. 파출소 얘기만 하는 거요. 역사 모수 얘기도 좀 하지. 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Boy. 하하하하